이... 디... 이이카 카드 코 써지 아니 길 왜케 빡셈 일단 휴식 두개있는길로가자 길 겁났 빡세네 엘리트들도 디펙트를 상대하기 빡세지 않을까 돈 버퍼 락아블린 투명도 맞추기 투명 먼지 칼 아니 길이 너무 빡세 타격왕 쏜집기 음 타격왕 쏜집기 엘리트 잡을때 나 서순했나 에릭스 잡을때 버퍼가 너무 좋은 또 퍼 근데 육강령 잡을땐 버퍼 쓰레기인데 제발 이펙트 그 상대는 안투명 랩하고 생물 아니 꽃꽃꽃 오 오 아니 이기지마 꽃꽃꽃꽃 뭐야 뭐냐고 뭔데 이게 꽃꽃꽃꽃 편지를 빼는 검 이게 철파랑 뭐가 다르냐 꽃꽃꽃꽃 꽃꽃꽃 업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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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았다 디질뻔 박상 13장 똥분열 스윕기 룬 또라미드 솔직히 또라미드가 가님 아니라고요 룬 룬 또라미드 야구공 개쉽게 잡네 알고리즘 업어 업어 개꿀 근데 본뜰 본뜰 길뜰 도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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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하들 고리즘 도룰 도룰 진저 악의광선 집기 성공 3천원은 못참지 얘 어제부터 왜자꾸 악랩림만 소원하냐 아이씨 뭐하냐고 이 뭐같이 하냐 아니 진짜 그램린 리더에 뭐 있는거 아냐 기계학습 있는거 아냐 날이 갈수록 게임을 잘하는 그램린 리더 5변파기 파워카드 좀 줄래 파워 조물이긴 파워 조물이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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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로 쓰레기인가 봐. 허버 핵 분열 골칫거리 도라이 게임 도라이 게임 도라이 게임 떨띠 이이펙트 남조 어 오빠 맞아? 우벼파기 너무 못믿어온대 여기서 후파로 딜이 오를 것 같지가 않은데 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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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어디서 뭐하냐 어디서 혹시 알았을까 안아가 재미있어 안아가 와아 와아 감동 유성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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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페리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아잇 그 뻔데 저거 때리게 냅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 하지만 죽어 스톨링 개꿀 이 마법은 소용은 없다 아니 메아리 인마 우리 메아리 뭐함 아 광선 말이없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괜찮은 드로우가 나와야 돼. 되돌리기? 되돌리기, 유성타격? 어? 뭐야? 넘사 실력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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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퍼. 넘사 실력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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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 뭐여 여기서 나올 것 같았으면은 오벼파기도 집을 막겠다 아위 뭐여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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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중시계 어따 쓰냐 죽어 눈보라보다 후파가 더 살 거 같긴 한데 일단 쓰자 일단 오 메아리가 제일 세지 않을까? 4마리하면 밸류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메아리만한 메아리만한 디펙트가... 메아리만한 디펙트 카드가 얼마나 있다고 광고가 이번에 늘지않았나? 광고가 이번에 늘지않았나? 광고가 안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도둑을 팔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님 말고 나도 몰라 메아리 밸류 오사왔다. 메아리 밸류 오사왔다. 메아리는 덱을 살릴 힘이 있다 메아리가 두장이라 죽으시겠어요 메아리는 덱을 살려줍니다 메아리는 덱을 살려줍니다 메아리는 덱을 살려줍니다 홀로그램 강몸 까까 앗 백거랑 회중시계랑 같이 터졌어 메아리는 덱을 살려줍니다 메아리로 밸류 챙겨진다 메아리는 덱을 살려줍니다 메아리는 덱을 살려줍니다 오이 이쁘다 구리검 구리검 잘 떴네 방판 도약 방판은 창공지능 없으면 애매할 것 같은데 이제 잡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펙트는 신이다 모틀갓 명효정 시간을 켯바 시간을 켯바 사과먹는 애플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백분열 왜 자꾸 눈치없이 쳐 턴에 잡힘 두번째 턴에 잡히라고 손으로 알바네 역시 메아리언 이 짓거리만 해도 웬만한 건 파삭했는데 이 짓거리만 해도 웬만한 건 파삭 이 짓거리만 해도 웬만한 건 파삭 아씨 까까 터졌어 빵 터진 까까 이제 간다 에허허허허이 이 짓거리만 해도 웬만한 건 파삭 아씨 배아리니 뭐하세요 배아리니 뭐하세요 부천송 메아리 서맥소송이 여기까지 하면 이긴다 아니다 딜 겁나 세네 미친 달팽이 재활용이 없을 줄이야 미친 달팽이 미친 달팽이 미친 달팽이 미친 달팽이 미친 달팽이 미친 달팽이 아 점액투성이 꺼져 메아리 점액투성이 더 꼴받네 한층 더 꼴받는다 한층 더 꼴받는다 어차피 창방심장이 제대보다 아니다 또 고철처리장이 고철을 처리하는 흠 모르겠어요 거지같은 타격수비 다 없애베 이기는데 아 아 오우 야아 백분열 저거 뭐 그냥 백분열 욕하는게 괜히 욕하는게 아니라니까 백분열 타이밍만 정상적이었어도 이 꼴 안나는건데 백분열 그는 버퍼특 1댓마금 버퍼특 1댓마금 어버어 유전 알고리즘 개그뜬거 됐다 잡았음 대체 몬풀기 있으면 딜 나올거같은데 어떻게 할까 따라따따 오늘도 포션을 뭘 버리지 몬풀기를 버려야되나 병요정을 버려야되나 어차피 연타맞으면 아이차피 아이차 핵분열 진짜 꼴바퀴 하네 아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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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 종합 깨우거든 쓰레기 게임 진짜 드롭 빚이 갔네... 아이 꼴받아... 아니... 핵분열! 핵분열! 멘탈 분열기... 핵분열기... 이곳, 네가 저기ую PERKLES nuestros 터져냐めà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가? 아니지, 안 되지. 아닌가? 40방어 아니야. 40방어 하면 안 되지. 아니, 패가 꼴밖에 하잖아. 아, 진짜. 아니, 패가 꼴바들. 아니, 패가 꼴바들. 아니, 패가 꼴바들. 아니, 패가 꼴바들. 다른 사람은 지금 확인하는 듯. 다시 치즈아 꼴바들.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아니 드로우가 진짜 너무했다 재활용은 거의 아무것도 안했네 710 딜 석재 달력 10배 정도 보다 더 좋네 핵분열이 너무 일 안했다 핵분열이 오히려 마이너스만 나온 것 같은데